인천연수월 인천연수월 이번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인천연수월에 그 대법관들 판결문 써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역겨웠으면 끝까지 못 읽겠습니다 거짓말투성이고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은 다 대졸자지 않습니까 저거가 얼마나 이런 법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문장을 보니까 온 전신의 거짓말이고 목표를 정해놓고 거짓말 듣기 위해서 천대엽이나 조재연이 그걸 갈게 써놓은 겁니다 그게 법원이 무너진 겁니다 이번에 외교부가 대법원에 강제징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만은 피해야 된다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을 외교부가 아마 대법원에 낸 모양입니다 최종심을 결정하기 전에 이게 다 법원발 파장이고 조국계에 의해 가지고 무슨 축창가니 지소미안이 일본과의 큰 분쟁이 문정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이 배서 축창가가 나오고 여러분 그것도 다 어디에 출발한 겁니까 그 여러분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대법관이잖아요 대법관 여러분 그 대법관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경문인지 아니면 판사가 내릴 수 있는 판결문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연설 이런 판결문도 보면 사실보다는 지 생각을 많이 앞장세웠습니까 그런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 전국적인 규모는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지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일본과의 갈등을 초래했던 김능한 대법관이라는 판결문도 보게 되면 그게 경문이자 뭡니까 그게 소설이지 그게 판결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판결문 하나로 한일관계가 그냥 완전히 경랑에 여러분들 휩쓸려 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대법원에 강제징용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현금화만은 피해주기 바란다 외교부가 지난 26일 강제징용 피해자의 특별현금화 법원 명령에 따라서 미스비시 등을 비롯해 가지고 일본 기업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강제징용 대상자들에게 지불하겠다 이런 내용을 대법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 외무국가 제출한 겁니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상황을 우려해서 외교부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말 이런 뭡니까 죽창가가 나오고 한일관계를 여러분들 뭐죠 그냥 코나로 밀어 넣어 가지고 소재산업위를 비롯해서 뭡니까 많은 그런 갈등이 벌어질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참담했습니다 1960년도 한일국교 정상화에서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 배상에 대한 부분은 저는 모든 것이 다 그걸로 끝났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법대 교수님이 쓴 여러분들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고 한 번 더 내 판단이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시 덜 축여 내 가지고 일본 함께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돈 돈 돈 돈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 부끄러운 짓을 한 겁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낸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진행 중이던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미스비시 중공업이 2018년 11일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인 두 할머니가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8월 9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정폭되고 한일관계 역시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 분의 평전을 쓰면서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일본의 호카이도의 당강에 간 그런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 당시에 삽보를 어떻게 가게 됐는지 대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돌아온 다음에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은록을 여러분들 모아놓은 책들을 다 읽어봤죠 당시에 엄청 가난했지 않습니까 가난해가지고 만주로도 많이 갔고 일본에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통해가지고 도항 일본을 건너갔기 때문에 일본도 골버리를 알았죠 그래서 이제 만주 개발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으로 오지 말고 제발 만주로 가라고 그게 다 역사적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역사적 기록들을 우리 양국이 갖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1960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가지고 대일천국권 자금을 우리가 받은 거지 않습니까 대일천국권 자금을 받아서 대한민국처럼 참 생산적 용도로 잘 쓴 나라가 없고 소양강 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항제철까지 다 그렇게 이렇게 세운 거지 않습니까 원도우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나라가 거지입니까 일본에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똑 돈이 필요하면 우리 예산을 주든지 국민들이 좀 모아가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제발 돈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본에는 제1동포들이 60만 명 이상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입장에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제1동포들이 대한민국이 소위 산업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구로공단 이런 건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1동포를 생각을 해야 될 되지 않습니까 이제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본도 그렇게 지금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물론 일본이 여유가 있고 없고 그 문제는 후순이고 중요한 것은 대일천국권 자금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모든 것이 다 타결이 된 겁니다 그런 소위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대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가 국내법을 우선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법을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것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일본이 일제하예를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아픔도 좋지만 일제치하가 36년에 끝났기 때문에 일본은 손해도 많이 받겠죠 한국에 다 건설해놨던 것이 다 그냥 두고 갔으니까 두고 간 또 자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솔직해져야죠 그건 현대화 과정에서 덕을 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과거는 아픔도 많았지만 지금처럼 공업화된 기술들 자동차 부품산업들 기계산업 부품산업들 포항제철 하다못해 뭡니까 연근의 업기술 다 일본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무슨 뭐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죠 아버지가 작은 의장을 했기 때문에 업기술들 다 여러분들 일본인들이 전수해서 남기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물건 하나 변변히 만들 수 있었습니까 하다못해 자전거 여러분들 바퀴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라면 하나 만들 수 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여수나 경상남도 통영에서는 밀수의 메카였죠 밀수율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연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들 쓰는 화장품까지 그걸 우리 세대는 다 기억을 하거든요 사람이 좀 넓게 생각하면 일본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근대화를 가장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고 어느 구조가 비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빠른 시간 내 나라가 일어서는데 이렇게 좀 대범하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피해의식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주더라도 뭡니까 나중에 뒷담화를 치는 거죠 본인이 또 잘 되느냐 본인이 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자꾸 다듬어가지고 좀 개방적이고 좀 관대하고 이해심을 넓히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이렇게 일본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니 뭐 그렇게 한 거죠 밀수 진짜 많이 했죠 1970년에 일본의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많은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크고 작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엑스포를 견학하러 간 거죠 1970년이면 이제 중학공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는 한참 경공업 의류나 스웨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미쓰비시 종합상산화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때죠 아버지가 가전제품을 몇 개 가져왔는데 얼마나 참 도장 같은 게 뛰어나든지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하네 그때 제가 아마 나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이나 이렇게 됐나 피해의식이 있으면 사람이 못 컵니다 피해의식이 지금 뭐 제가 한 기업의 이제 기업 성장사를 쓰는데 그 뭐 초창기 기술 도입하는데 일본 엔지니어들 도움이 엄청 컸지 않습니까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도와주기도 하고 자 여러분 참 대법관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갈등을 가장 심하게 몰아낸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분 김능한 대법관입니다 그 당시 대법관 쓴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 이게 대법관이 쓴 사실에 기반한 법리에 기반한 그런 판결이 아니고 자기 중심에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한일 기본조약을 뒤엎는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김능한 씨가 이분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보시죠 이분 판결로 인해 가지고 2018년 이분 판결로 인해 가지고 한일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간 겁니다 처음에는 편의점 가가지고 산다고 하더만 나중에 안 됐는지 대법관의 이런 판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법관 판단이라는 거가 이분이 내린 판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익일 촉착발의 상태로 간 거 아닙니까 법관들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법관들이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이런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지 쪼대로 이런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 졸업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판결문을 읽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지 기분대로 쓴 건지 사실과 법리에 따라 쓴 건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김능한 전 대법관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뭡니까 한일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영우 과거에 이렇게 외무통이죠 한일 갈등 원인은 대법원 발 법정 혼란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충돌한 것이다 문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 협정의 위계를 결정해야 된다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따른 국제법적 의무 준수가 국내법하고 이런 국제법이 충돌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도 국제법이 우선이죠 그걸 안 하면 전쟁이 터지는 거죠 대법원 판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은 미개국임을 세계만박에 확인한 것이다 여기 보시죠 작년 대법원 판결까지 역대 정부는 53년 동안 보수 진보를 막노 대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따라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 속에 개인 청구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제해왔다 대법원이 한일 국교 정상화의 전제가 되어왔고 53년 동안 유지해온 한일관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판결을 김능한 씨가 내린 판결입니다 한 것 자체가 문명국의 기준으로 볼 때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사법자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할 때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자제한다는 겁니다 개입 안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문명국가의 대법원은 국가 간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자재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절대 하지 않는다 차라리 아예 재판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탕후나 명백한 이런 내용을 대법관 이름 잘못 판단을 내려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똑같은 일이 엊그제 있었지 않습니까 엊그제 조재현과 이런 천대염들인 판결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의지를 때려치우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의 이야기죠 의 조재현이 의 천대엽이 의 이동헌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이 크거나 낮은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의 이야기 전국적으로 조작을 안 하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 판결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 판결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대법관들이 적어놓은 겁니다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이 따위 여러분들 판결문을 대법관들이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거짓말을 판결문에 버젓이 적어놓은 겁니다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성 지방선거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똑같이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니까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지 오늘 천정우 씨가 김능한 대법관이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내놓은 판결문을 지적한 걸 두고 똑같은 일이 뭡니까 인천광역시에 이런 거짓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판결문을 이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 있냐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여러분들 한쪽은 다 플러스고 한쪽은 다 마이너스 나타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짓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누가 대법관들이 차익값이 전국적으로 크게 높거나 낮을 수 있다는 대법관 주장이 맞으려면 대법관이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집필한다는 이야기다 4.15 총선 이후에 보궐, 대선, 치선이 모두 동일한다는 대법관의 주장은 모두가 전국적인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거지 않습니까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엉터리 대법관들아 더 이상 이야기를 내가 자세히 안 하겠지만 이 엉터리 대법관들아 이 엉터리 대법관들아 너희가 사람이가, 짐승이가, 가축이가 자식들 생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대법은발 사회 혼란이고 법은발 사회 혼란이 발생한 겁니다 이 엉터리 대법관들아 그러나 이 엉터리 대법관들아